이거 뭐하니? 잠깐만 이거 뭐하니? 포켓몽글 포켓몽글 뭐라고? 포켓몽글 배에서도 포켓몽글 포켓몽글 바다에서? 우리 또 이사가요? 네? 왜 자꾸 이사가요 힘들게? 힘들지만 재밌지 않아요? 아니 봐봐요 이거 짐을 맨날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아니 뭐가 그나저나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도 괜찮은데 쌌다 풀렀다? 어 짐이 왜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거 같지? 자 이거 보실래요? 이거 가방이 없던거죠? 샀어 양이 부족해서 이거 샀구요 자 이 가방도 또 샀어요 어떻게 할거에요? 짐이 자꾸만 늘어나 어? 나린아 나린이 왜 갇혔어 이거 감옥이야 오빠 어디? 저기 우리 나린이 어? 오빠도 감옥에 있네? 나도 갇힌거야? 여기 살아 우리 발사는 식도로 가야되네? 나린이 왜 갇힌거야? 나린이 왜 갇힌거야? 우리 주여주고가 어? 어? 여기는 열렸네? 야 이쪽으로 타고 타자 자 저희 체크아웃하고 지금 여기 호텔에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? 근데 야 우리가 여기 수영장이 있다는 거 얘기 만들었지 처음 와봤거든요 수영장이 있네? 수영 한 번도 못 했는데 수영 한 번도 못 했는데 우와 괜찮네 오빠 우와 뷰 봐 우와 자 저희는 밥 먹고 거기 써있는 섬 보이세요? 글쩍 써있는 빈팔섬 저 섬으로 들어가서 배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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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배타고 배타고 새로운 숙소를 하겠죠? 지금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나다린 지금 뭐예요? 포켓몬고 포켓몬고 요즘에 다시 유행이야? 응 지금 로켓몬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아 잡을 수 있어? 봐봐 그걸 잡아 누구야? 생각해내고 잡은 거야? 어 좋겠네 우와 포켓몬 잡는 사이에 밥이 나왔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게 보여 뭐야? 맛있어? 맛없어 절대 먹지마 돼지말? 밥을 이렇게 하고 간장에 찍어먹는 건데 간장에 안 나왔어 아직 간장에 찍어먹는 건데 저기요 저기요 포켓몬같이 싱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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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없지 맛있어 거짓말 돼지 베트남 하면 쌀국수죠 쌀국수도 맛을 보세요 음 음 좋아 딱 좋아 고마워 맛있다고? 응응 하하하하 짜자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배 타는 곳 여기가 빈포리섬으로 들어가는 배 타는 곳이야 엄청 넓어 지금 토경씨가 지금 배 타는 데 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토경씨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나 화났죠 그나저나 나 화났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일 있었어요? 나 화났다고 왜 화났어요? 아니 예약 번호 보여달래가지고 보여줬는데 자기네가 못 알아보고서 나한테 막 계속 그러잖아 나 화났죠 더워 죽겠는데 지금 차만 차만 차 준다 차 줘요? 여기 웰컴드림프 줘서 네 헛풀렸어 갑자기 아 그래요? 네 하 많이 풀렸어요 어 뭐 우수세요 이제 맛있어 하 다 풀렸어 하하하하 나 지금 배를 타려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다린 누구? 최다린 옷이래요 최다린 최다린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? 여기 쳐다보세요 카메라 이걸로 이제 만약에 시내 나올 때 배 타고 막 할 거 아니야 내 얼굴이 신분증인 거야 자 열심히 찍고 있으면 왜 이렇게 웃어 하하하하 잘생긴다 잘생겼다 하나 하나 둘 셋 봐봐 아무 말도 없어 너 못생긴 거야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자 여기 이렇게 봐봐요 얼굴이 신분증이 되는 거잖아요 등록이 안 됐는데 못 가요 못 가 자 저도 통과합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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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자 이제 배 탑니다 배 타요 요 배 타는 거 우리 요 배 어이구 뭐 점성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게 한쪽은 짐으로 다 해놔 버렸네 어디로 가요 어디로 맨 뒤로 갑시다 우리 또 이거 중요한 거 찍어야 되니까 와 배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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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출발 너 뭐하니 잠깐만 너 뭐하니 너 뭐하니 포켓몽고 포켓몽고 뭐라고요 포켓몽고 배에서도 포켓몽고 그냥 배 바다에서 어 어 왜 배에서 어떻게 돼 오빠 바다 한 가운데서 포켓몽고를 한다 얘네는 무슨 포켓몽고를 바다에서 바다에서 잡혀 좀 잡혔잖아 이거 어 진짜 잡았다 잡았어요? 어 엄마 이거 뭐야 뭐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바다에서 하는 애들 너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그럴까 아닌가 내가 이럴 때 가고 싶은데 뭐 하실데 틀린 수도 있잖아 될 줄 알았는데 와 오 잡았어 바다에 붙어 바다에 붙어 바다에 붙어 무서워 이거 뭐야 내포문호다 내포문호 이거 뭔데? 내포문호 어 엄마 어 오 잡았다 이거 뭐야 쥬쥬 처음 보는 포켓몬원 지나면 쥬래건데 이름이 뭔데? 쥬쥬 쥬쥬? 내가 포켓몬이야? 네 너무 깨끗이 생겼는데 얘? 오케이 오 잡았다 우와 엄청 귀여워 와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오 오 올라오세요 이거 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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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저쪽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가지고 아 저기서 온 거지 빈펄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삼성 정도의 큰 대기업이래요 베트남 와 아무튼 야 아무튼 손매짐을 잘해 말을 하지 못하던가 이야 와 와 잠깐만요 와 와 와 와 다시 또 이거 타고 이동 여기는 섬이 엄청 넓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칼을 떼어내도 떼어낼 수가 없어 여기는 무조건 이거 타고 다녀야 돼 사십시오 네 지금 여기 섬 전체가 거대한 리조트 같아요 걸어다니려도 다닐 수가 없어 어 걸어다닐 수 없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 무슨 또 모양이 이럴 거야 아마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대저택 같아 오빠 느낌이 저기요 내 말 안 듣고 어디가 와 오빠 네 대저택이야 이거 아니 이게 카메라 넓은 이게 다 안 당겨 이 느낌이 여기는요 어 진짜 처음이에요 우리 나리 지금 신나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있어 이렇게 넓은데 여기가 지금 여긴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짐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는가 봐 너무 좋다 그리고 와 여기 식탁 여기 주방 이거 있고요 그리고 와 장난이 숙박 몇 인용이야 나 지금 제일 죄송해요 저 지금 흥분해서 방식 찍어줘야 되지 않아 근데 죄송한데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집은 여체 없어요 어디 방이 어떻게 나 먼저 나린이 왜 이렇게 신나는 거야 안방입니다 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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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붙박이장 같고 네 어 잠깐만 여기는 어 욕실 와 와 와 와 거실만해 자 근데 건너방 있죠 작은방 작은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작은방은 따라라라라따 여기 이렇게 하나씩 똑같이 있고요 오 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귀여워 방 침대 두 개 우리 다리 좀 벌써 도와주셨어요 너무 폭신해 근데 여기에 이게 있었는지 딱 몰랐어요 뭐가 또 있어요 왜 뭔데 뭔데 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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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게 풀장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풀장이 있었는데 이거 알고 예약한거야 그래요? 여기 메인 풀장이 되게 멀어 우와 나린아 나린아 아빠 어디있어 응 아빠 뭐야 또 똥 싸니 그런거 같애 진짜 여기 어 없는데 별거 열고 응하할 리가 없는데 잠깐 토인이 가끔 열고 응하거든요 잠깐 카메라 좀 나린이를 비치고 제가 살짝 볼게요 아빠 어 아니네 없는데 아빠 어디갔어 아빠 어디갔어 어? 어? 어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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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열려있다 어 깜짝이야 열어줘 열어줘 왜 왜 문을 닫고 그래요 문을 뭘 닫고 오빠가 나갔지 나갔는데 내가 문을 지금 다린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조용히 앉아세요 왜요 왜요 왜 여기 나갔어요 피도 안 받고 아니 구경하면 안 돼요 밖에 없지 없으신 줄 알았잖아 아니 왜요 이게 이제 숙소 옮겼으니까 남은 3일 남았지 우리 4일 남았나 재밌게 놀자고 마무리 좀 해달라고 우리 다린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자 조용히 마무리 좀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없잖아 조용히 다린이 옆에서 조용히 마무리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돌면서 어 카메라 잘 쫓아와요 엔딩 할 건데 아니 엔딩은 왜 그렇게 해요 조용히 변진하면서 네 마지막 숙소 왔어요 네 여기가 마지막 숙소입니다 이제 우리 숙소 안 옮기니까 여기에서 아무튼 숙소 잘 보셨죠? 왜 돌아 잘 보셨죠? 아 진짜 돌겠네 내가 안녕 있어요 elles 자 추 брос